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잘생겼죠? 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아세요? 네, 저는 명지대학교 99학번 국어학번, 많죠? 세라믹화학공학부 1학년만 다녔어요, 1학년만 다니고 군대 갔다 온 후에 바로 개그맨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번에 개그맨 된 사람,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제가 한 번에 개그맨이 됐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개그맨은 아니었어요 네, 얼굴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죠 네, 개그맨이 어렸을 때부터 꿈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 아니었고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만나고 나서 나는 개그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은 아니죠, 그렇죠? 네,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로 전도하면 개그맨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험악하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재수를 해서 명시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저는 점수에 맞춰서 봤던 것 같아요 점수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학교 그리고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 과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 신나게 놀았습니다 너무너무 신나게 놀고 대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1학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고 그러지만 저희 때는 대학교 들어가면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놀고 난리 났어요 1학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놀다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참 군 생활을 못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했지만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군대 2년 2개월 지금은 2년 좀 안 되죠 그때는 2년 2개월이었는데 육군으로 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어디에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지만 어디에 매여서 하는 것도 힘들어해서 휴가를 너무 나가고 싶은데 휴가는 많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당시는 개그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기자랑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자랑 많이 해서 장기자랑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장기자랑을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웃겨서 그런지 몰라도 나갈 때마다 1등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개콘이 가장 그 핫할 그때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스타가 누구였냐면 박준영 씨하고 옥동자였어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박준영 씨하고 옥동자하고 막 생활 사투리 갈갈이 사명지 막 이런 거 할 때예요 그런 거 막 할 때에서 어 나도 이런 걸 한번 흉내를 내볼까 그런데 그런 거 하는데 막 그런 막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웃고 아 내가 여기 재능이 있구라는 거를 군대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군대 제대할 때 이제 병장 제대하고 막 그럴 때 너 한번 개그맨 시험 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꿈이 개그맨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그맨 시험을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TV에서 슈퍼보이스 탈런트 선발대회라는 무슨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래요 근데 상금을 딱 봤는데 천만 원인 거예요 어? 상금 천만 원? 천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등록금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저렴했기 때문에 한 2학, 3학기 정도의 등록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2, 3학기 정도 그래서 아! 나 여길 나가와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대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박준영씨 성대모사를 잘했어요 에 좋아요 에 물을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옥동자 따오 칙 따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제가 막 했었어요 원래 옥동자하고 박준영 이렇게 섞은 이미지로 제가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하고요 알고보니까 이제 대상을 탔는데 1등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상금이 천만 원이 아니라 백만 원이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이 숫자를 공안을 잘못 본 거예요 세금도 이 한 20만 원 떼서 70만 원 정도를 딱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그리고 거기서 1등을 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건지 어떻게 하면 우연인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란 인물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 감옥하게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도 터닝포인트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 앞으로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만날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개그맨 변기수 씨 아세요? 변기수 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형은 개그맨이 아니었어요 개그맨 오랫동안 개그맨 지망생으로 있었던 형인데 아마 그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개그맨 시험을 안 봤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개그맨이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학교를 졸업을 해서 빨리 취직을 해서 빨리 회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대나 왔으니까 저는 뭐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 전공대로 갔으면 화장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변기를 만들거나 그랬겠죠 사람이 공학과니까 뭔지 뭐하시는지 아시죠?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아마추어 개그하는 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좋은 경험을 쌓을 겸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가서 개그라는 게 뭔지 좀 배웠어요 개그라는 것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잘 몰랐는데 아 이런 게 개그구나 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개그맨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저는 저 혼자 시험을 봤어요 개그맨 시험이라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개그맨 시험 여러분들 학교도 대학교도 이제 막 떨어지고 재수하고 그러잖아요 막 좋은 학교 내가 원하는 과 가려면 떨어져서 다시 그 학교를 가려고 재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개그맨 시험은 한 천 명 이상이 몰려와요 몰려와서 거기서 개그맨 되는 사람들은 몇 명? 10명 그렇죠 많으면 20명 저희 때는 10명밖에 안 됐는데 그 10명 안에 들려면 100대 1이잖아요 100대 1 그렇죠 100대 1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그맨 시험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에 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개그맨 시험을 보려고 하면 이거 개그맨이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한테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개그맨 시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휴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여러분께 휴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들아 내가 그 길을 열어놨으니 그 길을 가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도 하세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마음이 깨끗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사심 없이 주님의 음성에 예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자 사심 없이 주님의 말에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된 자 그것은요 나의 욕심과 나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저는 개그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그맨 시험을 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학교를 휴학을 하면 학교를 안 그래도 이제 재수를 하고 또 1년을 늦게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상태였어요 남들보다 더 뒤쳐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거기서 또 휴학을 하면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그맨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됐어요 참 저는 감사했어요 근데 개그맨이 되고 나서도 개그맨 중에서도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해 11월에 개콘에 처음에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쉬지 않고 개그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그맨으로서 성장하고 잘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연기를 정말 못했어요 아니 공대에서 뭐 그냥 원소기호랑 외우던 사람이 연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통 이제 무슨 보통 개그맨이 되는 사람들 보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보통 이제 그런 연기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런 대학교를 나오거나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연기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대사를 길게 못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처음 개그맨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알린 개그가 뭐였죠?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아시죠? 네 제 잇몸으로 근데 그 개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찬찬히 대사가 거의 없어요 대사가 다 두 줄이에요 첫 대사가 이거였어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잇몸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얘들아 난 일본에서는 운사마라고 불려 뭐 이런 두 글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대사로 사람들한테 정말 강하게 각인이 됐어요 정말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캐릭터가 물론 못생긴 캐릭터지만 감사한 게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강한 인상이라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개그맨으로서 잘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성공이었는데 사실 개그맨이 되고 인기가 있고 잘 나갔을 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으로는 잘 나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지만 제가 주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서 섭외가 왔지만 저는 노 했어요 왜냐면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 내가 어디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집중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디어에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 미디어의 힘이 정말 엄청납니다 미디어로 인하해서 한나라 대통령도 바꿀 수 있어요 미디어로 인하해서 전체 그 사람의 이미지랑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미디어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SNS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SNS 스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스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다 핸드폰을 갖고 그 미디어에 어떤 사람이 뭐하고 어떤 사람이 뭐하고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디어의 시대에 이것이 다 진리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여러분들도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스 하는 것이 무조건 예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이 예스라고 하는 것이 예스라고 믿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이 취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반대하고 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예스 하는 것에 무조건 예스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균중심리라고 대중심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맞다고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예스 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신리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리탑을 할 수 있고 고리탑을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개그맨으로서 1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10년 후 20년 후 바뀝니다 저는요 저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스 그리스가 나의 기준입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저는 걸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큰 소리가 외치는 소리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은 세밀합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크지 않아요 아주 세밀해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면요 큰 소리들을 자꾸 제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여러분 저도 이제 SNS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SNS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인터넷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대학교 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잠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정보에 그런 필요한 것 빼고는 SNS나 아니면 그 미디어를 좀 중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대화할 때라고 믿습니다 전 그 대학교 때 대학교 시즌에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은 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40이에요 40살이에요 딸이 3명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하지만 이제 40살을 앞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잘했다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것이 가장 잘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조언 많이 듣죠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 많이 듣고 이 세상에 뭐 요즘에 뭐 이런 강의 많잖아요 멘토들 그런 조언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멘토는 가장 우리의 길이 되시는 멘토는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조언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 그 이치에 따라서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5년 후 10년 후 아니 요즘에는 5년 후 10년도 아니에요 정말 1, 2년 뒤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뜬 것 같은데 갑자기 확 사라집니다 큰 일 어떤 일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기준에 내가 아무리 많은 창수가 있을지라도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반석 위에 서는 그리고 내가 이 시기 이 시기에 정말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과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